안녕하세요 승주 입니다 아 오늘 이제 단식 오늘 이제 마지막 날 5일째 입니다 이제 적응이 많이 됐구요 사실은 저는 한 이틀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신선생이 말리더라구요 그냥 이제 뭘 하고 이제 계속 가위먹으면서 부분단식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내고 요 어제 신선생이 나한테 비밀려 혼자서 밤에 자면서 끓을 두 숟가락을 미지감물에 타서 먹었더라구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이해하는게 그동안에 40몇일간 또 단식도 했었고 또 그 깨돌이라서 그 노하우가 있더라구요 예 아주 이렇게 예 우리가 풀어놓을 가는 그 깨끗한 정화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더 이상 뭐 살을 빠지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더이상 뭐 빠질 살도 없고 저도 저도 사실 이제 해골이 해골입니다 해골이 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아 일단 불륨 좀 떼고 예 불륨 좀 해 놓고 좀 더 있으면 또 힘 빠질까 싶어서 얼른 하려고 우리 근데 우리 이제 이 깨끗한 정화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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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를 좀 더 생각해 지금 남은 정화 납부에 넣어서 나는 그대로 그래서 모든 걸 넣어도 좋음 하나까지도 이렇게 주님께 finds 하나가 더 높아져 있는 것을 우려해 두고 하나가 더 잘 지나서 그런거예요 하나가 더 높아진 정화에 두고 하나가 더 깨끗해 두는 busca 제가 이렇게 단식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내가 무지하게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들이 몸 구석구석구석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힘든 분들은 단식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너무 짧아도 안 되고요 하루 정도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는 좀 괜찮거든요 처음부터 3일인데 갑자기 막 어제 폭식을 하다가 딱 끊는 게 아니고 음식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미리 조금 음식을 좀 작게 먹기 시작해야 돼요 그 전부터 그래서 작게 먹다가 뭐 이제 과일이나 간단하게 야채만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끊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효과가 더 좋죠 저는 이제 계속 과일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좀 정화가 된 상태인데도 제가 오늘 5일에 해보니까 한 이틀 정도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는데 근데 우리는 또 계속 과일식 하면서 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자꾸 이제 가늘적 단식 할 거거든요 하루 또 이틀 이렇게 늘려가면서 할 거니까 이번에는 5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좀 오전에는 저는 항상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저는 일찌감치 그 한 3일간 또 비가 온다네 그래서 미리 이제 나무도 좀 안쪽에 들여다놓고 불 떼고 불을 잘 타고 있네요 어쨌든 어쨌든 음 인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이렇게 자기자신을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1월인데 이내요 양력으로 1월 5일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제가 이제 50중도 넘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나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내가 먹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정말 내가 진짜 잘 먹고 그렇게 화려하게 뭘 쫓아서 그래서 뭐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세상이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또 요즘은 더 곰곰이 하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어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당신의 삶 속에서 네 자기 자신을 참는 여행을 하시고요 몸이 아프면은 뭘 먹어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고쳐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려워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좀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에 남아있는 힘으로 내가 불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께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5일 날이 오늘이 일요일이라요 보건소가 놀거든요 그래서 6일 날 보건소 가서 마지막 이제 점검 받고요 신체검사 세종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6일 날 점심 12시 지나서 5일 동안 빈 속이니까 그냥 찬 거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배추 잘게 다지고 그래서 된장 조금만 풀러 놓고 볼이 가른 걸로 해서 우리 저기 처음에 애기들 우유 떼고 나면 미음 먹듯이 미음으로 한 이틀 정도 2, 3일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때는 좀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한두 개 먹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을 틀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단식 후에 모든 장기가 멈춰 있었었잖아요 음식을 안 넣었으니까 근데 처음에 처음에 위장이 항상 과일에서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 먹을 때 되니까 꼬록꼬록 밥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밥을 안 잤거든 이쁜 날이 되니까 막 나 죽겠다고 막 몸이 있잖아요 그렇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몸이 죽겠다 그러는 거야 밥 달라는 거지 싫어라 그게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러거든 그걸 이겨야 해요 둘째 날이 내가 잘 버텼거든 물을 마시면서 그래 해놓으니까 셋째 날 되니까 벌써 딱 다르더라고 살 됐더라고요 장기들이 모두 다 에너지들을 다 멈추고 다 멈춰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고요히 침묵의 상태에 들어가더라고 4일 5일도 하나도 배가 안 고파 왜 이제 얘들은 알았거든 밥 안 주거든 자기들이 아무리 소리치르고 해품이 해도 안 준다는 거 아니까 이제 포기상 대들어가더라고 아주 희한하더라 이 장기들도 그래서 그 장기가 밥 달라고 하면 죽는다고 할 때 그때 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냉정하게 말이라 딱 물이 치고 고요하게 물만 마시면 뭐 없어 물밖에 없어 하고 딱 물 마시면서 그래 하다보면 나무에도 불 때문에 연기해서 풀어나고 있다고 그래 하다보면 이제 나무에도 불 때문에 연기해서 풀어나고 있다고 자연의 에너지죠 그렇게 써야 이렇게 이제 아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단식 5일째 마지막을 이렇게 불때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 저는 오늘 비가 오네요 예 오늘 이제 우리 오늘 6일날이죠 예 어제까지 이제 예 예 단식했고 뭐 12시까지 단식이잖아요 6일날 예 지금 현재 몸 상태 어떠세요 아 몸 상태는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배고파요 빨리 밥 줘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일단은 우리 뭐 저기 그 뭐지 체중 검사하고 나서 먹으려고 예 배추 보리 좀 끓여 놨어요 이미 예 대피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예 어제 신선생이 배추 씻어놔가지고요 해놨고요 예 몸무게만 채우면 되거든요 신선생 꿀 한 숟갈 나도 얻어 먹었는데 예 꿀 한 숟갈이에요 어떻게 작용했어요 신선생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기운이 많이 없었는데요 예 꿀 한 숟갈을 먹으니까 예 이제 기운이 서서히 이렇게 돌아오더라구요 아 진짜요 예 그런데 배에서는 뭐 밥도 올랐고 꼬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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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라 하는거에요 예 위는 이미 멈췄어요 예 예 오늘 6일부터 이제 비가 한 이틀간 온다 그랬나요 예 비 온다 그러더만 예 예 하여튼 가가지고 예 일단 몸무게 재로 갑시다 예 예 조금만 잘 참으세요 예 한 두세 시간만 참으면 예 이제 보리 좀 먹을 수 있을거에요 예 예 근데 우리 미음 먹는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실시간으로 영상 올려요 예 예 그래요 비가 오니까 어서 몸무게 찍고 옵시다 몸무게 찍고 옵시다 예 예 선생님 오늘 6일날 지금 몇 시쯤 됐어요? 지금 9시 40분 좀 지났네요 9시 40분요 예 올라가세요 예 예 몸무게 58.5 19.9 네 그럼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? 체지방 네 저번이 저번이 중간종급 때보다 조금 500g 그 밖에 안 빠졌어요? 네 그런 무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.5kg 빠졌네 2.5kg? 예 그럼 500g씩 빠진 거 계산하면 됩니까? 하루에 예 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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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 좀 많이 빠진 거 같은데 아무 생각 키도 빠진 건 아니겠지 설마 예 예 예 체중 안 빠졌는데 예 2kg인데 4kg에서 2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된거지 하하 힘들었는데도 그게 안 빠지네 예 다 빠질 게 없나 다 분육살이라서 그러나 이제 빠질 거는 다 빠졌는거 같은데 체지방이 예 체지방은 어떻게 됐어요? 뭐 맨 그대로 될까요 20.1kg? 예 체지방도 아예 안 빠졌어? 예 그대로 아버님 거짓말한다는데 중간에 뭐 먹었다 생각하던데 하하 맞아요 호박 그리고 양송이만 이렇게 가지고 죽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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